전남 고흥군은 60세 이상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중 관절 운동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관절염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고흥군 문화예술회관 수영장에서 관절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주 2회 수중 관절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20여 년간 이어온 군민대상 프로그램으로 물속에서 전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관절 치유와 통증 감소 효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부력을 이용한 운동 방식으로 체중의 부담이 없고 부상의 위험이 적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망성질환 예방과 치매 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보건소는 올해 운동 교실 대상 인원을 기수당 40명씩 총 120명으로 확정했고 3기에 걸쳐 참여자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